오늘 오후장 공약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일단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증권주인가요? 많이 약해졌죠. 상승률보다도 조금 지금은 시장이 역별과 약세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는 신한지주 뿐만 아니라 KB금융, 보험, 정권까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탄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게 좀 끌고 가는 방향으로 좀 가자 라는 의견으로 드리고 왔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실적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데일리 스핀 차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찾을 필요 없습니다. 공시 아니면 대차 대제표뿐만 아니라 유수 이리저리 찾으면서 언제 그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왼쪽 하단에 보시면 기업 정보 나오고요. 실적 바로 나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5,200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7,200억의 전년 동기 대비 39%이고요.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9,742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4%의 고속 성장하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투자증권 회사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운영 이익 확대로 호실적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중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밸류 프로그램에도 모두 다 속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차트 보시게 되면 연일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역시 관리 패턴으로 기관과 외분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개파라기 양복 많고요. 5일선을 타고 가게 되면 안전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바이오가 때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녹십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조금 전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바로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만 5천 원요. 손재가는 1만 3천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녹십자입니다. 녹십자가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3, 4년 동안의 하락을 딛고 바닥 기간의 바닥을 11개월, 12개월 딛고 나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연속적인 쌍거리 매수가 지금 3개월 연속 이어진다는 것은 추세가 이제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바이오가 추도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함께 녹십자도 그쯤이었습니다. 그쯤 7월 2일부터 추세가 잡혀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장대양봉은 개파라계 양봉에서 나오는 추세 전환형 다시 말해서 하방으로 누웠던 것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나는 이제 올라갈 거야 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좋습니다. 2023년도예요. 전년 동기 대비 57% 역성장했는데 올해 61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성장하는 다시 한 번 더 과거의 영향을 찾을 수 있고요. 특히나 1분기 적자를 딛고 2분기에는 186억의 흑자 전환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건강해 보이는 수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짧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목표가는 14만 원이고요. 그리고 짧게 바닥도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가는 12만 6천 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은 29일 그리고 녹십자는 오늘 50주 신고가를 경신한 건데 추가적인 상승 여러 봐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은 유튜브에서 공개하시죠? 네, 맞습니다. 종목명은 알려드리고요. 매매 전략이라든지 가격 전략 그리고 어떻게 이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JYP를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바닥이 온 시그널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단, 그러나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되돌린 은봉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캔들 모양까지 다 그려가면서 이동평균선에서 어떻게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매수뿐만 아니라 최대 저쯤이 나오는지 눈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8시 30분 너트뷰입니다. 이델리 스피인, 이델리 온,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델리 온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라이브를 켜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시장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델리 스피인, 이델리 스피인의 프로그램을 들고 여러분들 시장 접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중에 JYP 엔터는 딱 1년 전에 이맘땜에 신고까지 꼭 줄줄줄줄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과연 깨가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짱 공략주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정우영, 이델리 온 파트너와 함께 했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또 뵙어야겠죠? 네,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